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광주경찰청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안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사촌동생 안 씨와 함께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이에 앞서 안 의원의 사촌동생 안 씨는 지난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.